오래됐네 이거는 못 자라왔다 백년의 고독 백년의 고독 백년의 고독 대구 사람 같다 아니에요? 대구 사람 같다 아니에요?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오예 수고하세요 아저씨 더 화려해 더 화려해 뭐라고? 더 화려해 아니 사장님 여보 보 예쁘게 입고 어디 럭했네 이렇게 했는데 오마셔바 코스로에서 나오는데 사장님은 우리만 있어 저런 여보 언니 연예인은? 아니 살이 쪄서 살이 쪄서 살이 쪄서 알만큼 아무것도 사람 없다고 안녕하세요 아예 탈수 나 팬츠 다 잘리는 거 아예? 아예 못 잡아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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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먹으리더라 소이지? 소이지 소아직도 할 뻔해 나이들어 나나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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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고 너무 좋네 막 한 번씩 튀는 거 좋아하고 색깔 막 알록달록한 거 하려는 거 좋아하고 고거는 삼치 요거는요? 동 동 광어 광어 삼치 동 나 동 좋아하는데 대박 아 맛있다 요즘 저 문제 안 가도 돼요 난 요리를 못 해가지고 요리 먹으면 그냥 사서만 먹으면 맛있는데 맞죠 금도 아끼고 맞죠 괜히 뭐 하지 못하는데 이걸 근데 왜 이렇게 해요? 토치 왜 해요? 그래야 토치 앞에서 깔치 잡는단다 신천이요 예 어 신천에 깔치 요거 소환자 드시면 가보세요 많이 나오니까 깔치요 어 신천 왜 깨끗하잖아 아재 개그 하신다 아재 개그 보세요 깔치 구운 거예요 반승 다 먹을까 음 맛있다 후사하다 음 맛있다 까치가 나온게 없잖아요 그렇죠 잘 없죠 네 잡으지 않네 음 음 음 3시간씩 4시간씩 나가서 잡고 지금은 요거는 진해에서 1시간 정도 나가서 잡고 사장님 이번에는 가서 잡으셨어요 진해 가서 네 근데 보통 낚시가시면 하루종일 있지 않아요? 네? 하루종일 있지 않아요? 뭐 보통 뭐 밤도 새고 이러던데 좀 멀리 가는 배는 좀 멀리 가는 배는 오후 1시에 가려고요 음 가까이 가는 배는 6시 음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와요 6시 가면 새벽에 그냥 낚시고 가봐 계속 낚시해요 응 저렇게 낚시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아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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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그래요 아 도박하고 똑같네 도박을 팔 잘려도 발로 한다고 아 진짜 도박도 심해요 진짜요? 음 근데 뭐든지 뭐 빠지면 그렇다긴 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구나 음 한치 엄청 사람들이 줄을 많이 해서 어떤데 광고 물에? 이천동에? 음 고거팬집에서 비싸서 언니 먹어보여요 음 음 음 음 내 사진은 언니랑 찍어놓은 거 동네날 보내니까 이쁘시다 이즈 동생 누구?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옷 왜 똑같은 거 입고 있어요 동해집 나 항상 내 친구도 만나잖아 가면은 옷이 비슷해 스타일이에요 우리 흑과 백 이래 입거든 보통은 니도 보면 애랑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 응 안녕 체감 미미 체감 미미 체감 좋지 내 주변 젤리 예쁜 여자가 메뉴 메뉴 유고보따리 여러 명 했었어 근데 알고 봤을때 메몬고 설탕이 메몬을 짜서 넣어줄까? 메몬을 넣어줄게 메몬을 짜서 넣어줄게 메몬을 짜서 넣어줄게 여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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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통년도 많이 따랐는데 먹어봐 응 괜찮아요 맞쩌 응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다 먹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그래서 반수베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가 1번이 다리를 까다 2번은 처음에 이렇게 하래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몸을 뒤로 젖히고 턱을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가면 된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거 쉽네 어 그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하고 뒤로 젖히고 목을 제끼고 다리는 이렇게 해서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삐 대고 얘는 앞뒤로 간다 생각하고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래하면 안 되나 이렇게 추운데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멈추대 근데 뒤로 젖히고 이렇게 해서 어 웃겨 이렇게만 어 그런지 알았다 그래서 만들었잖아 뉴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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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더라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어 어렵네 이거는 못 따라왔다 뉴버전 있다 그 여자 맞네 라즈 여잔가 어 이게 관절이랑 얘 호가 따라오는다 어깨를 많이 흔드네 우리 옛날에 춤 추듯이 이렇게 추네 뉴버전 가능하나 지금 뉴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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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호카잖아요 그렇죠 간주 맛있지 않나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달달하면 맛있다 음 음 그거 아니에요 네 이름 어디라 유자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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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레몬사와 유자사와 이거 맛있게 달달하고 진짜 음 짠짠짠 서비스 서비스 자연산 볼라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보리소주 사장님 근데 술 술 틀려 뭐 보리소주가 뭐야 보리두간 소주야 맛있다 볼라 맛있어 음 음 니가 이거 드려볼게 하나 아까 찍었어 보리소주 음 음 일본 일본 소주 음 음 오 음 음 음 음 음 오 오 오 오 되게 모질라는 거 아이가 얼음 태어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우리 개선이 특이하다 진짜 보리 보리 들어갔는가봐 보리맛 많이 나네 이거 어 이거 근데 맛있다 맛있다고요 어 되게 독주인데 되게 특이한데 내가 처음 먹어봐서 그런가 나는 이거 얼음 태어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지금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같잖아 진짜? 난 그렇진 않은데 아니 나 그런데 맛있다 응? 진짜? 응 이름이 뭐지? W 오늘 처음 왔는데 아 이거는 세트한다고 내가 어때요? 이거 좀 세다 아 벌써 술 채널 덥다 이제 술이 약해져가지고 일자에서 망치고 아 이래래요 음 잡으신 거예요 또 잡아서 내고 아까는 해 뜨고 네 맛있다 근데 살살 녹아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이런 거 먹어볼까 음 음 음 음 대박 음 입에서 살살 녹아 진짜 녹는다 그 진짜 시장에 먹었던 그런 거 완전히 틀리네 너무 좋아요 진짜 맵니다 살살 아 또 출처할 거 같은데 지금 화요도 입은 진게이 물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진게이 물소주에요? 네 얘는 고리맛이 많이 나는 거 40분짜리로 이름이 뭐라고요? 백년의 고독 백년의 고독 고독? 고독소주 백년의 고독? 어 이름 특이하네 이건 황스에서 뭐 쪼매하네 맛은 달아 응? 한 모금만 맛 달아 맛보고 내 먹을게 40도 돼 맛있게 돼 어 깔끔한데 미스키 40도하고 틀려 이거 40도 그냥 넘어가요 깔끔해요 괜찮은데 맞죠? 음 깔끔하죠? 다 흘리는데 깔끔해 이렇게 쫙 넘어가 이렇게 여기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리향이 느껴야 돼요 고소한 보리향이 다 나와요 뒤에요? 술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 한 잔 두고 올게요 한복에 아직 술 뿐 아니고 아 올라와요 보리 예 보리맛이 싹 올라온다 네 술 진한거 싹 지나가고 보리맛이 싹 올라온다 음 이게 라스트 네 무미리닉스 아 후식 남았어 깔치 열심히 발라먹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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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치 깔치 발라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발라줬네 싫다 남자가 발라준게 아 여자친구 아 싫다 남자가 발라서 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거 오프로오태 가서 왜 안 넣을까 아 진짜요? 응 근데 진짜 달달 맛있다 응 내가 끈기가 없거든 처음에 열정만 있고 꾹 계속 해야지 쭉 하는 게 없지 음 맛있다 불쇼예요? 네 나 시네마 찍고 찍어야지 오 오 오 디저트도 너무 정성 가득 알까 디저트도 너무 정성 가득 알까 흠 흠 길거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김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해 주던 거예요 아 진짜요? 진짜요? 청와대까지 가셨어요? 아니 여기 엑장에 김선 대통령이 왔는데 어디 엑장에요? 저 서울에 육상필딩 가면 55층에 네 혜원제 프랑스 식당이 있어요 아 거기 아 거기서 하셨어요? 네 김선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오늘 완전 힐링 잘 왔네 이건 뭐야? 아 스크림이야? 응 오 요즘은 예전엔 입금 비싸서 불을 하나 끄시고 다가서 했는데 요즘은 불이 비싸져가지고 눈은 좀 살짝 붙어가지고 아 진짜 체리 쭈빌레요 근데 맛이 똑같아 이게 원래 체리 쭈빌레 그게 원래 체리 쭈빌레가 만드는 음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 아 아 아 그 음으로 그럼 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? 후라이팬에? 음 음 맛있어 한 가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체리 쭈빌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있구나 네 뒤에 가정이 많아요 음 맛있다 파란 데가 없으니까 음 한 번 먹어봐요 요즘 학생들도 많이 없으니까 맛있다 이거는 아 좀 봐줘요 맛있다 맛있다 계속 먹고 있어 잘 먹죠 저희 이게 이 정도 주문은 다 한 끼죠 에? 이 정도 주문은 다 한 끼죠 누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경씨는 막 싸가가고 있다던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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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사건도 다 먹었다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카치 잡으면 아 차라리 저희 잘 먹어가지고 카치 잡은대로 요나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잡는 방법 근데 되게 크다 그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진짜요 네 이거는 큰 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좀 못해요 아니 우리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다 전부 클리어 했다 우리 지금 상태를 봐봐라 전부 싹쓸이 했다 싹쓸이 해냉 으응 관.. 같이 싹지도록 좀 필요해요 음 짠대는 식빵 넣고 말해도 그 안에 소스하고 좀 필요해요 테네들 단디 판 거는 일단은 일식 요리사도 그냥 짧은 지식으로 만듭니다. 저 호텔 중앙자한테 학교에서 대체 수백 개씩만 하네요. 실력이 있는 애들이 올지는 없어요. 점점 B급, C급 등이 나오고. TV 나오는 애들도 전부 다 B급, C급이지. A급 안 나와요. TV에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. 쇼구나. 쇼 나올 필요가 없지 뭐. 방송국에서 키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몇 년 전에 손이 이렇게. 오늘 빨간 바지 입고. 카페트도 빨간이고. 둘, 둘, 셋. 둘, 셋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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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위별받게라 해줄 말이 없네 I am you 의미없는 마음이 도와줘 사랑해 이렇게 대단한 초석을 드리면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라고요? 신촌 보냈는데요? 감사합니다 다같이 박수 다들 아시죠? 공연 한 마디 정도로 따라 부르실게요 아까 전에 부렸던 노래 제목은 똑같은거에요 다같이 다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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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말이야 거짓말은 상관없이 거짓말은 상관없이 거짓말은 상관없이 20세 그냥 뭐 맥주집인데 우리가 20대였으면